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제 겁쟁이들의 시작 이제 겁쟁이들의 시작이야 명호 들어왔다 명호 들어왔다 만질 것 같아 근데 이 마네킹들 멋있다 약간 바로 눈치 채고 있는 것 같은데 웃었어 웃었어 웃고 있어 그냥 눈치 못 칠 수도 있어 그냥 얘는 사진 찍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뭐야 여기 앉으세요 이거 저의 물건이 아니어서 걷는 건데요 마네킹 일단은 저희 눈치 먼저 할게요 응 눈치 못 친 것 같기도 하고 눈치 못 친 것 같아 정확히 기억 안 하는데 정확히 기억 안 하는데 아마 부모님이랑 저 서 있는 거 진짜 힘들 텐데 가만히 서 있으면 오히려 더 흔들리는 거 알지? 그치 그치 캠핑 홈에는 뭐가 더 오냐 일단은 그 일단은 그 덮겠다 다시 모르겠어요 캠핑하며 그거 뭐예요?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지금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? 사람이 덥겠다 사람이 덥겠다고? 아니야 아니야 많이 됭니다 사람들이 덥겠다 많이 입어야죠 выд Jab 캠핑하며 그 이제 뭔가 그 나무 돼이는 그런 그러면 이번에 우리 캠핑 가잖아요 다만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? 오, 좋다. 약간 이런. 이런 거 알고 싶어? 약간 이런 거 약간.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. 어쨌든 약간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되니까 뭔가 캠맨 가서 뭔가 다 신나게 가는데. 근데 갑자기 이제. 이제 무서운 것도 들어오는 거예요. 이제 막 약간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다른 애들 반응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. 다른 반응 애들? 들어가자마자 안 거야 이거는. 근데 잘 누리긴 한데. 이게 누리는 거는 이게 인간. 인간 자기 그 반응대로 되는 거고. 근데 무서우면 사실 지금 이미 무서워해야 되는데. 근데 인기가 결혼 딱히 없어서. 이러다가 명호 롤라 키는 컨텐츠 나온 거 아니야? 명호를 놀래켜라. 아휴. 힘드시겠다. 수고하십니다. 저기도 수고하십니다. 저 노래 좀 하세요. 저 노래 좀 하세요. 가고. 재밌었어? 아. 안 놀라네. 처음부터. 처음부터 들켰어. 나 처음 뭔가 진짜 많은 게임 같은데. 그냥 보면서 떨리는 거야. 아 사람이구나 그래도 앉았는데. 이제 뭐 분위기 딱 알겠지. 민규는 눈치만 못 채면 진짜 재밌을 텐데. 민규는 눈치 못 찰 것 같아 시끄러운 편 핵 인싸가 되고 싶어함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음 센스있고 눈치가 빠름 단순함 멘탈 강함 뭐야 아 그래요? 몰래카메라 아니죠? 만져봤어요 얼굴? 얼굴 만져봤어요? 요즘에 만져봤어요 뮤직비디오 만져봤어요 뮤직비디오 만져봤어요? 사람인데 이건? 아니요 만져면 안 돼요 진짜 대화 요즘에 만져보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일단 스트레스 전에 형 움직여 아니야 안 움직이네 멤버들 서있는 거 알겠지? 그래서 놀래카메라 알았으니까요 고기 바베큐도 모르고요 그리고 왜 그래 근데 마냥이 잘 만들었다 다시 해볼게요 저 뭐예요? 왜 이렇게 많아? 머리 아프게 시끄러움 시끄러움 원래는 PPT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가면 그냥 가만히 쉬고 싶어요 휴양? 네 그게 문제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아 진짜 고생 많으세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 네 혼자 두고 가는 거예요 아 진짜 눈치가 너무 빨라도 문제다 내가 진짜 아 아까부터 균형 못 잡으신다고 이분 지금 흔들리신다고요 불 끄지 마요 불 끄지 마요 진짜 아 아 진짜 싫어 가방 안 무거우세요? 들어드릴까요? 아 더우신데 진짜 검사 저거 더 덥고 뭐 하시잖아요 왜 아 하지 마요 말 진짜 많다 쟤 진짜 많아 오늘 혼자 저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애들이 그래도 다 눈치를 채는구나 아 캠핑 도브가 아닌 것은 아우 짜증나 안 더우세요? 더울텐데 진짜 아 제가 진짜 잘 만들어놨다 캠핑 도브가 아닌 것은 아 진짜 아 움직이는 소리 들리잖아 아 진짜 싫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거 하라고요? 아 진짜 집중 안 돼 이중은 캠핑 도브가 아닌 것은 타프가 뭐야 나가도 돼요 아 진짜 싫어 진짜 싫다 아 날씨 더우신데 진짜 고생이 많으세요 너 뭐야 너 뭐야 날씨 더우신데 진짜 고생이 많으세요 너 뭐야 너 뭐야 나가 가 빨리 이거 푸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난 또 했어 안녕하세요 야 제가 힘들었다 나 보고 있다 아 혹시 나 보고 있어? 어 다 보고 있지 너 말 진짜 많다 아 진짜 무섭다 진짜 민규야 너 이거랑 진짜 정확히 맞다 시끄러운 편 왜 캠핑 가는 거 뻥이야 그럼? 아니야 가 캠핑은 가 이건 그냥 어 실험카메라고 이거는 애들이 캠핑 다 가고 싶나봐 자꾸 캠핑 엄청 저게 알면서 무섭지 않아? 튀어나올까봐 너 들어가면서 얼굴을 만지냐 얼굴을 왜 만지냐 만들기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야 두뇌도 만졌어 얼굴 그래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사람 얼굴에 만지잖아 얼굴인 거 느껴지잖아 근데 저분들은 약간 얼굴에 뭘 해 놓으신지 모르겠는데 마네킹 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셔 아니 그러니까 묘해 와 가방 떨어뜨리는 디테일 진짜 어마어마해 나 진짜 조경이다 조경아 부탁한다 잘 지냈죠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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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몰라 몰라 전혀 몰라 아예인가? 아예 몰라 아예 몰라 마네킹을 보지도 않았어 그 캠핑하면 약간 계곡? 계곡 아니면 약간 캠프파이어? 캠프파이어도 하나? 캠프파이어도 하나? 다시 그 방금 똑같이 네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? 약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대어에 냄새가 난다 대어에 냄새가 난다 그런데 좀 그런데 가면 좀 재밌지 않을까 좀 계곡 같은 데에서 어? 이게 뭐 있는 거 아니죠? 네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올게 네 타프스토퍼 스트링 픽스가 뭐지? 다 모르는데 어 깜짝이야 어 뭐야 뭐 있는 것 같아 얘 지금 마네킹에 집중을 아예 안 해 뭐 있지 이거 왜 무서워 이거 와 잠깐만 우와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어떻냐고 점진단 점심 점심 만이요 정한이 형 정한이 형 정한이 형 정한이 형 정한이 형 정한이 형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뭐해요 아니 저 뭐해 무섭다고 못하겠다고 아무 테스트만 먼저 아니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돼요 이건 하지 와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여기서 해야 돼요 진짜 여기서 할 거면서 뭘 안해 뭘 안해 할 거면서 나올까요? 나와요? 아니 이거 어떻게 여기 움직이고 있는데 아 뭐야 캠핑이라며 캠핑 테스트라며 와 대박이다 진짜 나 여기 못할 것 같아 이거 뒤에서 지금 약간 아 제발 아 하지 말라고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 아 아 제발 아 하지 말라고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 아 진짜 왜 왜 왜 아 아 아 아 아 아니 왜 여기서 나오는데 아 아 뭐야 이거 안해도 되는 아 진짜 아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와 와 와 완전 재밌다 아니 캠핑 테스트라네요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안녕 어제 재밌었지 왜 도망가 나 어쩔 줄 몰랐어 했을 때 나 이러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도망가는 게 너무 갑자기 아니 가방 떨어지길래 왜 떨어지지? 했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갑자기 움직여 막 말할 게 있다 움직여 아니 도망가는 게 진짜 웃겼어 미쳤어 아 진짜 너무 웃기더라 아 그럼 캠핑 캠핑은 다 거짓말이야? 아 너 너무 짱이다 진짜 부럽다 너 애가 너무 잘해 너무 웃겨 너 웃기려는 게 무서웠다고 아니 당연히 저 사람들이 막 우리한테 뭔 짓을 하진 않겠지 근데 막 괜히 불 꺼지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괜찮아 동영아 나도 너 급으로 놀랐어 그쵸 놀랄 수밖에 없어 이거 동영아 난 때렸어 아 그래 아 진짜 아 우리가 성격 테스트를 한 거를 여기에서 보는 거구나 진짜 재밌다 와 이걸 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거논이 눈치 챌 수 있을 것 같아 눈치가 빠른 편이나 모르는 척 잘 한번 확인해볼까? 오 와우 오 신경 안 돼 오 오 집중하겠다 집중하겠다 아 아 됐다 모르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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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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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변에서 캠핑했어요 네 그리고 네 거기서 하룻밤 묵고 그럼 캠핑하면 뭐가 또 오지 지금 그건가 보네 지금 폰에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? 아 안 무서워할 거 같은 거 아니야 버논이 진짜 무덤덤해 저런 거에 놀랄 수도 있겠지 아 모르겠다 버논이 약간 무덤덤하게 와우 그럴 거 같아 뭐 하고 싶으세요?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어 어 와 이거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 아니죠? 아 지금 되게 소름 되게 소름 끼치네 문제 있다고 했었거든요 아티스트 네 네네 버논이 놀래는 걸 본 적이 있나? 나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나도 놀래긴 해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 진짜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 지금? 아 집중하고 있겠어 집중하고 있겠어 왜 아 왜 집중이 약간 짜증났어 어우 왜 이래 진짜 사람이구나 이거 지금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무서워요 하지마요 진짜 무서워요 왜 짜증내가 나왔어 짜증났어 짜증났어 아 진짜 무서워 죽겠네 지금 조금씩 떨리는 게 보여요 지금 옷들이 왜 이래요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아 소름 끼치네 진짜 아 소리 들려요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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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제발 아 아 그래 마네킹 치고 뭔가 키가 안 크다 했어 재밌었지 번호 나 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? 아 아 야 도겜 어? 아 도겜 밖으로 도망갔어요 아 어때? 어땠어? 재미는 있었지 아니 그러니까 사실 들어가자마자 마네킹이 좀 이상해 보였어 마네킹이 원래 좀 키가 크잖아 비율이 좋고 근데 안 그래가지고 아 근데 뭔가 갑자기 불 또 꺼지고 근데 조금 보이는 거야 바들바이 떨리시는 게 그래서 아 살짝 아 살짝 움직이는 게 아 이거 사람들이시구나 원래 가만히 서 있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호시 형이 잘하네 가만히 있는 거 형은 동현이 형은 아예 눈치 못 챘어? 나는 가방 떨어질 때도 이게 아 왜 떨어졌지? 했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살짝 움직이는 거야 나도 눈치 못 챘어 그때 갑자기 왜 이렇게 우는 거야 하고 다시 돌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바로 도망갔어 됐다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있어 끊을 때까지 호시 형 힘들어 기대지 순간 오 무서워 사람 아니지? 실루엣만 봐도 무섭다 이거 그러니까 밤에 들어오면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? 왜 무서워 승관이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덕분에 근데 들어오자마자 사람 아니냐고 물어봤어 먼저 물어봤어? 물어봤어? 물어봤어 근데 근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잖아 지금 TV에서 캠핑 가는 사람들 이렇게 왜 무섭게 해 무서워요 여기 캠핑 가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래 그냥 합석해가지고 하루 동안 같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렇게 있는 건데 피디님 저 무서워요 왜요? 나도 무서우니까 같이 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캠핑하면 뭐 떠올라요? 캠핑하면 약간 추억 회상 추억 쌓기 약간 그런 거 되게 감성적이네요 네 제가 약간 이번에 캠핑 가자 네네 뭐 하고 싶어요 아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네 캠핑하는 뭐가 더 저는 아까 그거 추억 쌓기랑 캠핑카 안에서 좀 자보고 싶어요 거기서 요리해보고 싶고 그 진짜 캠핑 캠핑카로 이동하면서 약간 우리나라 이쁜 곳 많이 둘러보고 싶어요 네 좀 힐링이랑 좀 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아 진짜요? 만약에 좀 빡세다면은 하지마 하지마 왜 그래 야 진짜 잘 놀란다 쟤 나보다 겁쟁인 것 같은데 남량 측집이지 네 네 아무리 캠핑 안 붙잡는 거야 나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 다 안 돼 야 볼펜 부셔지기 싫다 눌리키지 마라 눌리키지 마라 진짜 진짜 부탁이다 알고 있는 거 같아 알고 있는 거 같아 승관이 프로 방송러니까 또 이제 아 조용해지기 싫은데 아 하지마 하지마세요 숨소리 거의 100m 전력질 줄 알았는데 약간 야 혼자 영화 찍는다 승관이 승관이 쓰러지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하지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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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많은 게임 용인 진짜 잘하셨네요 볼까 해야돼 볼까 해야돼 볼까 해야돼 볼까 해야돼 볼까 볼까 와 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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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세요 아 진짜 더운 날 이거 쓰고 지금 와 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웃기고 싶다 내가 웃겨드리고 싶어 많이 힘드시죠? 솔직히 뭐야 하이 이제 안 무섭고? 고생들 많았어 진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빨리 해 빨리 해 뭐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외로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어어양 어 무섭다 으아아악 하지 말라고 우와 무섭다 야 괜찮아 너 도경이보다 좀 덜 겁쟁이였어 아 진짜.. 아 나 실험카메라 다 있었어? 들어가자마자 약간 이상한 미세한 움직임이 있어서 살짝 눈치를 챘는데도 무서워가지고 내가 아는데도 무서워. 이 사람들 나 놀래킬 거라는 것도 아는데도 무서운데 마네킹의 사람이라는 걸 애초에 알고 있었어? 조금 약간 미세하게 눈치챘지. 디노 어떨 것 같아, 디노? 디노 약간 나는 만들어진 리액션이 나올 것 같아. 어떤 느낌인지 약간 하지 마세요! 막 이러면서 약간 이게 다 우리도 저 안에 들어갔을 때 무서웠었는데 나오고 나서 누군가 얘기하는 게 뻔뻔하고 웃기다. 다 완전 다들 걱정이었는데 오오오오, 운다, 운다, 운다. 마지막이니까 조용히 보자. 몰라, 몰라, 몰라. 아예 몰라, 아예 몰라. 신경을 안 써. 나보다 더 눈치 못 챘어, 지금? 아예 얘는 너는 그래도 낌새로 됐었는데 얘는 없었어, 지금. 캠핑하면 뭐가 떠올라? 캠핑하면 뭔가... 다 같이 불 지피고, 고기도 구워 먹고, 거기서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, 음악도 틀면서 놀고. 캠핑하면 뭔가 다 같이 불 지피고, 고기도 구워 먹고, 거기서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, 음악도 틀면서 놀고. 아, 진지한 얘기 또 좀 봐. 워우. 이게 아까 조용히 문제가 좀 있다고 했어. 아, 진짜요? 아... 아, 진짜요? 아, 속아진다, 속아진다, 속아진다. 아니, 저 믿는 것 같은데, 진짜 믿는 것 같은데. 나는 믿었었어. 나도 믿었었어. 나도 믿었었어. 텐트를 구축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. 공포트 집에서? 공포트 집에서? 텐트를 구축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. 공포트 집... 그러니까 공포트 집 맞는 것 같은데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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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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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우와! 와! 와. 취믐겠다. 와, 죄송합니다. 이거 뭐야 진짜 사랑이었어 우와 안녕히 계세요 24시 마네킹이야? 이때부터 웃었거든 저걸 풀어야 되는데 나 이때부터 웃기고 싶었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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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왜 하하하하하하 발이 발이 한 8번이 움직였는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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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왜 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왜 제가 뭐 했죠?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거 그러지 말아줄래? 디노 좀 오래 놔두면 안 돼요? 사실 아니 여기서 여기서 왜 무궁화꽃을 피었습니다라고 하세요 무궁화꽃을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을 피었습니다 이제 불러줘야 될 것 같아 보고 있었어요? 어 보고 있었어 야 디노야 너 발이 한 이렇게 움직이던데 놀랄 때 다리 그냥 오! 이러면서 움직이던데 어땠어? 무서웠지 아니 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했는데 자꾸 조명이 맑게 되니까 아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례가 가신다고 하는데 탁 떨어지는데 공포특집인가요? 아 가방을 어떻게 올려줄 생각을 했어? 이거를 완벽한 세팅을 해야 되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놔야지 근데 갑자기 막 이러니까 아니 만졌는데 촉감이 진짜 뭐에요? 이게 마니킹이면 딱딱하잖아 근데 그냥 비껀 비껀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깜짝 놀랄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 마형들 수고하셨다 마형들 진짜 근데 진짜 수고하셨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열셀명을 걸 지금 우리한테 한 번씩이지만 저분들에게는 열세 번이니까 재밌다 너무 재밌어 아 역시 아 너무 좋습니다 시작이 좋아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다 반영이 되니까 앞으로 서로 말 한마디로 조심하는 걸로 좀 괜히 말 한마디로 번식 좀 하면 좋겠다 이러고 있고 막 이럴 수가 있어 하늘 날고 있고 말 한마디로 고잉 세븐틴 피디님과 작가님들 앞에서는 조심해서 말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제작진 VS 제작진 분들 VS 세븐틴으로 가야 돼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?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여기 이상해 다행히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뭐야 다음에 더 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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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